네 안녕하세요 전진호 역할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은데요 이해 좀 해주세요 사실 저는 작품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가장 전진호스러울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제 연기적인 부분에서 워낙 예진 누나는 연기를 잘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배우분들도 모두 연기를 출중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고 또 좋은 평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을 받고 싶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상반신은 한번 벗었고요 그리고 하반신도 벗을지 안 벗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반신 노출신은 꽤나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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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